다행히 출발! 가자! 어머! 다행히 와! 알았어! 일단은 일본 tercer는 한국은 아래에서 탐оров rev نہ 미끄러 반응 아, 저거는 놀랐어요. 아줌마는 그거 살 쪘다 그러는데 아, 나는 인지하봤네. 세상에 인지하러 왔어요. 아가씨 좋은데가, 봤더니 같이 온 아가씨가 애 임신한 게 같대요. 그래서 어디 보자고 배를 확 밀어서 봤는데, 진짜 인지하러 온 거 같네. 그래서 비디콜이 가봤어요. 천천히 샀는데 여기가 옛날 보다 배가 조그마한 배가 조그마한 거였어요. 여기, 주름아. 왜 이렇게 해? 저러니까. 뭐мет거니? 저러니까 안 먹어서 안 먹었어? 저러는 여행. 예를 들면, 그 소스림. 아어언. 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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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가게 가게 빨리 가게 마늘 고소 예쁜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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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더 도istä 덮쓰 가게 이민 이민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